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색소폰학교에서 다양한 색소폰 관련된 악보집 교재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양한 교재 받아보셔서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브라토 정말 비브라토에 대한 이야기 저도 참 많이 했지만 오늘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라고 한다면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는데요.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아시는 분들은 비브라토만 하라고 하면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노래에 적용을 딱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브라토라는 거를 애초에 시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색소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브라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브라토라는 거를 시도했다가 되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비브라토를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경우 입에서 이렇게 파장을 많이 줘야 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파장을 주고 많이 씹어주고 그 다음에 씹어주는 상태에서 호흡도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입에 힘이 너무 꽉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부는 경우는 비브라토가 잘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해라, 어떤 방법으로 비브라토를 해라, 어떤 분들은 몸을 떨어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색소폰은 입으로 파장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 같이 호흡과 함께 콜라보해서 해주는 것이 비브라토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비브라토를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입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또는 내가 너무나 강한 호흡을 지금 내고 있구나라고 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고치고 연습하신 다음에 비브라토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브라토라는 거. 내가 비브라토라는 건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일단 마우스피스 입에다가 물고 아랫니스를 문 상태에서 얘를 으아으아으아으아 씹어주는 겁니다. 씹어줄 때 어디를 씹어주는 거냐면 이 아랫니스를 얘를 으아으아으아으아 씹어주는 거예요. 이 아랫니스를. 그런데 이걸 씹어줄 때 위 치아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 치아는 정확하게 위에 패치에 고정이 딱 된 상태에서 아랫니스를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줬다가 풀렀다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이 아래 치아가 위아래로. 내가 쭉 소리를 내다가 이 파장을 주는 이런 행위를 비브라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 자체. 이것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비브라토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브라토 연습을 할 때는 너무 잘하세요. 비브라토를. 이렇게. 비브라토 넣으라고 하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연주곡에 갑자기 딱 들어가라고만 하면 이렇게 갑자기 입에 힘이 들어가거나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어려운 거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적용에 대한 그러한 훈련들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씹어주면 그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연주곡에 그 연습한 퀄리티를 그 연주곡 중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않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되고 안 씹어지고 굳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추어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공을 하거나 색소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들이 비브라토라는 걸 조금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만 참고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많이 하고서 연주곡에서 그 부분에다가 딱 그 비브라토를 넣으려고 할 때 그 퀄리티가 절대 나오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내가 비브라토 아 내가 와우와우 떨리는구나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와우와우와우하고 파장만 된다면 바로 연주곡에 넣을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는 계속 적용하고 계속 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넣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습이 정말 많은 곡에서 이뤄져야 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비브라토라는 기본 연습 시간이 너무 길고 정작 이 적용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많은 레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라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가 조금 더 단기간에 빨리 연주곡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얼른 비브라토라는 것을 약간 흉내를 내서 대신에 아랫니슬로 호흡으로 후후후후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비브라토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 호흡은 후후후 나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호흡은 나간 상태에서 입만 떨려주는 겁니다. 떨어주는데 그 파장이 더 커도 돼요.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그 파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파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내가 넣을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서 어떤 노래든 계속 넣는 연습 그 연습이 다섯 곡, 열 곡, 스무 곡 그렇게 되는 게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비브라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이 연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브라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꽂고 눌러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